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 전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저께 우리나라 휴장일 때 다우가 1.8% 나스닥 1.5% 빠졌었죠. 어제는 다우 0.5% 오르고 나스닥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락한 부분 거의 다 상세를 했죠. 그러나 다우 같은 경우에는 1.8% 빠졌다가 0.5% 오르면서 1% 이상 하락한 그런 상황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 시장은 어제 2% 빠졌죠. 오늘 나스닥 좀 오르면서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위가 격화되면서 긴급법이 발동이 되면서 지금 1%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7시 44분 현재 유럽 시장 지금 강부압 약부압 수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미국 시장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었지만 오늘 다시 10원 정도 급락하면서 1,197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엔 환율은 0.69원 내린 1,121.21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유가는 계속 빠지고 있죠. 0.19% 빠진 52.4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우리 증시 생각보다는 좀 강한 이런 시장이 계속 좀 장중에 펼쳐졌지만 장 막판에 금요일이라는 이런 부담감 때문인지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0.55% 내린 2020.69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정도 팔아버렸죠. 이 부분이 우리 코스닥 증시 하락을 이끈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243억 매수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157종목 내린 종목이 666종목으로 내린 종목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코스닥도 0.43% 내린 621.84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내내 오르락 내리락 상당히 좀 심하게 움직였죠. 외국인이 238억 결국 매도하고 기관이 166억 매도, 쌍끄리 매도하면서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322종목 내린 종목이 880종목으로 내린 종목이 훨씬 많게 마감했습니다. 금일 특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서비스업 PMI 지수가 52.6이 나왔습니다. 예상이 55.3인데 상당히 낮게 나왔죠. 전월 56.4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조 PMI에 이어서 서비스 PMI까지 3년 내 최악이 나오면서 이번 달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는 EU와의 관세 전쟁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만 최근 주가 하락 분위기에 탄핵 분위기 이런 부분 때문인지 트위터에 자랑글을 올리지 않으면서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트럼프가 그래도 주가 관리하는데 조금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스피 외국인의 매도 공세 기관이 소폭 방어를 했지만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대형 IT주들만 강세를 보이고 대부분 업종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외인기관 쌍글이 매도로 약세를 마감했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지수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지수들이 PMI 지수들이 연이어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오늘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잃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대북주는 실무협상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지열병추도 조정이 상당히 많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3번째 확진 그리고 인천추가 의심신고 등등 지금 주가가 오를 만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음에도 오늘 큰 폭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대북주는 단기 재료 소멸로 인식되는 듯한 모습이고 10월 5일 내일이죠. 내일 실무협상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열병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들이 고점 매도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면서 큰 손들이 이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기 이남쪽의 확산 등 이런 강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지 움직일 듯한 이런 분위기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HLB는 신약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 이상 초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공매도와 확신 투자자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이 힘이 없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은 미국 각종 지표 부진에 지수 하락 등의 영향 대비해서 생각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흘러갔지만 금요일장의 특성상 5장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잃는 모습으로 양시장 모두 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차주는 미중 부위협 협상이 있는 주간이죠. 그러면서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좀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시간대별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작하자마자 팔기 시작해서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팔아댔죠. 1500억 정도 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좀 방어를 해줬죠. 장중에 570억 정도까지 방어를 해주다가 동시효과 때 많이 내다 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243억 매수로 마감했죠. 이 부분 개인들이 1000억 이상 매수하면서 개인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은 좀 별로 좋지 않죠.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기관 쌍글이 매도가 나왔죠. 기관은 장 초반부터 상당히 크게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한 2시 정도까지 크게 매도를 하다가 2시 이후부터 조금 당겨주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은 장 초반에 한 번 크게 밀고 나서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장 막판에 다시 또 매도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만 좀 샀죠. 매도 금액은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좀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8조 9천억까지 올라갔던 신용자 잔고가 이제 10월 2일자 업데이트된 부분을 보면 이제 8조 7천9백억 수준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 이제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괜찮죠. 자 금일 업종별 상황 보시면 전기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등 몇몇 전기전자만 강한 모습이고 나머지 다 전멸했죠. 서비스 보험, 기계 건설, 운수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다우지수의 이런 약한 모습에 좀 반응하는 그런 그름이 오늘 코스피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은 운수장비 부품 부분 좀 강했고 그리고 뭐 기타 제조, 제조 이런 부분들 약간 테마성 있는 부분들만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신성장 기업들 지금 신라젠도 지금 임상, 일상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블랙록이라는 투자회사에서 또 이제 지분을 이렇게 5% 이상 좀 증가했죠. 4천몇 프로에서 5% 수준으로 증가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신라젠 강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HLB가 지금 무섭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성장 기업의 업종이 좀 좋은 모습이 나왔죠. 이런 부분은 HLB, 신라젠의 역할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쪽은 오늘 조금 약세를 보였고 일부 강한 종목들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약한 종목들은 조금 약한 그런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락문화, 금융, 통신서비스 등 제약도 좀 좋지 않았고 대부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 나스닥 어제 시작하고 좀 많이 내렸었죠. 마이너스 1%까지 가다가 이제 이런 서비스업이 안 좋은 이런 부분이 금리 인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변화가 되면서 지금 이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죠. 저점 수준까지 쌍바닥 잡아주고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재료 삼아서 이렇게 좀 끌어올리면서 그래도 이제 바닷권에서 밑고리가 길게 달린 좀 좋은 모습의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자, 금일 우리 시장 코스피 차트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모양이 좀 좋지 않죠. 지금 오늘 좀 하락은 예상을 했지만 예상대로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크게 하락한 모습은 아니죠. 0.55니까 장중에만 플러스로도 돌아서고 했지만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0.55% 마감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IT 대형주들로 주가를 좀 방어하는 모습을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 대부분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락을 좀 많이 한 상태죠. 이제 61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61선과 33일선이 만나는 그런 모습이 다음 주에는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정이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61선 부근에서는 한번 바치고 반등할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일선 부근에서 반등하다가 또 밀려내려왔죠. 그러나 이제 33일선을 지키려는 의지는 강력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용융자 잔고도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또 이제 HLB가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크게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 주들 또 HLB가 좀 분위기를 반전하는 그런 좀 힘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지수를 좀 지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장막판에 밀렸습니다. 자 보시면 잘 나갔죠. 잘 나가다가 장막판에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요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2%까지도 올라가면서 초강세를 보여줬지만 결국 장후반에 조금 밀리면서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5일선 부근에서 결국은 5일선 회복을 하지 못하고 윗골을 달았죠. 21선만 그래도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도 21선에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죠. 외국인이 뭐 24만주 정도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56만주 정도 들어오면서 0.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장중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고가가 3.3%까지나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의 쇼커버링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4만주나 들어왔습니다. 기관 매도가 뭐 한 4만주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장막판에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했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쇼커버링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정도 힘이라고 하면 계속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수급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도 1% 정도 상승 마감했죠. 고가 2.2%까지 갔지만 마찬가지로 뭐 종가 부위에 팔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33일선에서 받치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뭐 이렇게 그래도 양봉으로 1% 오르면서 잘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6만주 사고 기관도 10만주 샀죠. 쌍끄리 매수 잘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밟고 올라서겠다는 그런 신호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팔아 됐지만 IT주들은 그래도 좀 매수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LG전자도 강부압으로 마감했죠. 0.15% 올랐습니다. 5일선 11선 회복을 결국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냈죠. 자 이렇게 둥근 천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선을 한번 바치고 한번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의 쌍끄리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LG전자 흐름 자체는 상승 방향으로 잘 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자 대안유화는 금일 1.6%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결국은 1%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뭐 이런 IT 대형주를 제외한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했죠. 자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61선 부근에서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쌍바닥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인기관이 뭐 외인이 200주 사고 기관이 230주 외인이 200주 팔고 기관이 230주 샀죠. 거의 뭐 그냥 손 놓고 주가 관리를 계속 좀 진행을 했다. 보여집니다. 관리를 하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끌어내렸죠.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은 조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보여집니다. 요정도 이제 내려왔으면 이제 61선 부근은 지지를 하면서 다시 좀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오는 오늘 놀랐죠. 기관이 계속 사들어오다가 오늘 14,000주 정도 살짝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37,000 들어왔죠. 지금 셀트리오는 지금 흐름 자체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60일에서 뚫어주고 나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주가 관리가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오늘 1% 정도 하락 했죠. 헬스케어 는 크게 한번 오르고 나서 지금 음봉을 만들면서 조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다시 또 올라 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은 지금 호재들이 좀 많이 있죠.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일선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봉 몸통 내서 조종을 이틀 잘 하고 오일선 받치면서 마무리 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조종을 끝내고 오일선 받치고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3만 7천주 정도 팔고 기관이 7천 5백주 정도 수술을 했습니다. 자 롯데칠성 오늘 뭐 이런 다우지수 의 약세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전통주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롯데칠성 도 33일선을 깨면서 내려왔죠. 외국인이 3천주 팔고 기관이 3천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상 대부분 이런 전통 주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였지만 지금 이렇게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33일선 잘 버티다가 33일선도 깨고 내려온 부분은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불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조정이 꽤 깊게 좀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돌아설 만한 위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나스미디어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죠. 지금 나스미디어가 외국인 기관 쌍끄리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700주 기관이 7400주 정도 매도 했죠. 자 이렇게 매도하면서 직전 저점 수준까지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쌍바닥을 찍는 수준이죠. 자 이 정도 쌍바닥을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밑으로 갈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얘도 2.7%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1선 받쳤지만 결국은 21선 깨고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외국인이 이제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9만주 들어오고 기관이 만오천주 정도 매도 했죠. 이제 121선 하고 33일선 이 만나는 지점이죠. 요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지금 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음주 121선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갈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위치 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렇게 올라섰는데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깊게 오래 진행이 되고 있죠. 121선을 바치고 올라서 줘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롱인더 오늘 100원 내리고 마감했습니다. 얘는 오늘 고가 1.8% 까지도 올라가면서 양봉 잘 만들어냈지만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받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 회복에 실패하고 지금 윗골이 달면서 맛만 좀 보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죠.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인이 5천주 정도 들어오고 기관이 6천주 정도 팔았죠. 코롱인더는 지금 이렇게 120일선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수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롱인더는 그나마 조금 강한 모습이 그래도 오늘 유지되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IT 대형주들 IT주들이 아닌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재미없는 그런 실망감이 드는 그런 하루였다.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반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주기를 좀 바라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다음 주 월요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